반갑습니다. 밀크티 사회의 성빈쌤입니다. 드디어 2024학년도 처음 치러지는 육모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신감 충만 꿀팁을 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우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 자 먼저 일반사회 과목이 사회문화정법경제회에서 있어서 3월학평의 오답 탑5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여러분 사회문화 주제만 봐도 어떤 문제인지 바로 느낌 오지 않니? 복지, 빈곤, 저출산, 고령화 탑1, 2, 3가 다 모으니? 표문제지. 사회문화의 처음과 끝, 1등급을 위한 또는 고등급을 위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주제는 바로 표문제잖아. 역시나 이번 3월학평에서도 표문제가 1, 2, 3의 오답률을 달리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3월이었던 탓에 개념 정리가 좀 안 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상대적으로 쉬운 주제인 하위 문화라든지 사회 조직에서도 오답률이 높았더라고. 다만 사회 조직은 어렵게 나오면 사회 집단, 공식 조직이냐, 자발적 결사체냐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 나오고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해 준 벤 다이어그램 잘 기억해야 되지. 정법은 어땠을까 여러분? 정법은 솔직히 좀 의외였어. 3월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선거가 의외로 오답률 3등밖에 안 했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주제인 근로자의 권리, 즉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계약 파트에서 오답률이 높았더라고. 3월이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근데 여러분 아마 국수영 공부하느라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탐구 공부가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첫 평가원 주간 모의고사잖아. 6월 모의고사는 그래도 준 실전이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탐구도 어느 정도는 한 바퀴는 돌리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돼. 경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주제만 봐도 어렵지. 인플레이션, 비용 편익 등등 역시나 계산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오답률을 차지했던 것 같아.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 여러분은 이 모평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혹시 기출 문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눈치 못 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평은 철저한 기출의 반복이야. 다섯 글자만 기억하면 돼. 기출 반복이야. 수능 사회탐구는 진짜 예외가 없어. 늘 기출되었던 주제와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한 과목이야. 왜? 기출이 또 나온다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돼?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지. 기출 베이스로 구성된 수능 기초 또는 기본 개념 강의를 수강해야 되겠고 물론 기출 베이스로 선생님이 개념 커리를 잘 구성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개념만 풀어보면 될까? 안 되겠지. 기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적어도 여러분 6모 전에 정말 작게는 최대한 3개년 정도. 2020부터 2022년 정도까지겠지. 길게는 한 5개년. 솔직히 3개년 정도만 해도 일단 충분하긴 해. 3개년 정도의 모평 기출 문제는 적어도 고3 학생이라면 6모 직전에 한 바퀴는 돌려야 돼. 3개년이라고 해봤자 6, 9, 11, 3개밖에 없잖아. 한 해에. 그럼 3 곱하기 3에서 9개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한 시험당 20문제라고 하면 180문제지. 적어도 6모 전에 사문이든 정법이든 경제든 이 180문제 정도는 꼭 이미 풀어놓은 상태였어야 되고 푼 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죠. 꼼꼼하게 틀린 문제 해설할 것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까지 변경됐어야 돼. 자 그럼 이후에 내가 모평을 치렀다. 이 모평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여러분 절대 내 모평 점수가 수능 점수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모평은 여러분의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절대 수능 때 나올 여러분의 점수가 아니라 5달 후에 7일 수능에 대한 사전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결국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야. 내 약점인 주제를 발견해서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되는 거니까 점수 잘 나온 친구들은 또 방심해서는 안 돼. 아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더 탄력받아서 나아가면 되는 거고 좀 아쉬운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이 오케이 내가 어떤 주제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알겠구나.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을 보완해야겠죠. 애매했던 선지라든지 오답 선지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약한 부분은 개념 강의를 발췌해서 수강한다든지 아니면 더욱 많은 문제 시험특강 등의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그런 식의 방식으로 개념을 재정리함으로써 틀렸던 거는 다시는 또 틀리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이 유월학평에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여기까지 유월학평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야 될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 첫 모의평가 잘 치러보도록 할게요. 유월학평까지 파이팅입니다.